창세기 30장 라헬이 가로대 나의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를 인하여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 신여 비라를 남편에게 처부러 주메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잉태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가로대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 이름을 다니라 하였으며 라헬의 신여 비라가 다시 잉태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가로대 내가 형과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생산이 멈춤을 보고 그 신여 실바를 취하여 야곱에게 주어 처불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신여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가로대 복대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신여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가로대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세리라 하였더라 맥추대에 로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어미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형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가로대 그러면 형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형과 동치마리라 하니라 저물 때의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메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산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치마였더라 하나님이 레아를 들으셨으므로 그가 잉태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가로대 내가 내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잉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잉태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가로대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거하리라 하고 그 이름을 스블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해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고로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대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함이었더라 라해리 요셉을 낳은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본토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께 한 일은 외삼촌이 하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또 가로대 내 품삭스를 정하라 내가 그것을 줄이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짐승을 찾는지 외삼촌이 하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에나 내 집을 세우리 있다 라반이 가로대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가로대 외삼촌께서 아무것도 내게 주실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로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려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삭시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삭슬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나의 표징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자나 점이 없는 자나 양 중 검지 아니한 자가 있거든 다 도적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가로대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문에 있는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양 중의 검은 자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붙이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에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심풍나무에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에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의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 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으로 라반의 양과 서로 대하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실한 양이 새끼 벨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으로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낙이가 많았더라